네! 3초들 사이! 이성훈TV의 개그맨 이성훈입니다! 레고입니다. 레고 중에서도 스타버즈! 제가 스타버즈 시리즈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 중에서도 죽음의 별 10188 데스 스타 되겠습니다. 와 진짜 엄청나게 크죠? 굉장히 큰 제품군에 속하고요. 이게 이제 10188이라고 2008년에 나왔던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10년 전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게 이제 8년 뒤에 2016년에 리뉴얼이 됐습니다. 75159라는 제품으로 리뉴얼이 됐는데 행성 자체가 뭐 바뀌었다기 보다는 피규어들이 많이 리뉴얼이 된 거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9버전을 가지고 있어서 9버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보여드렸던 헨리 캐리어가 부품수가 2,996개였다면 이 데스 스타는 그거보다도 더 많은 3,803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총 4층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4층 중에 1층은 한 섹션이라고 봐도 될 것 같고 2층 4개, 3층 4개, 4층 4개 이렇게 해서 총 13개의 섹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요 칸칸이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 건데 그 전에 피규어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피규어도 굉장히 많아요. 25개인가 뭐 26개인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와우 피규어가 엄청 많죠. 여기 보시면 페이퍼틴 황제, 다스베이더, 데스 스타 트루퍼, 스톰 트루퍼, 임페리얼 로얄 가드 있고요. 아래쪽 보시면 이거 뭐 드로이드들이 있는데요. 드로이드 뭐 여기 마우스 드로이드. 얘네도 피규어로 포함을 돼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탁팀 총독 있죠. 여기 탁팀 총독. 얘가 루크 스카이 워커인데 스톰 트루퍼 옷을 입고 있는 버전. 루크 스카이 워커, 루크 스카이 워커. 짧은 머리에 또 제달 기사 버전 있고 추바카 있고요. 여기 노비안 캐노비, 레아 공주, 한솔로 장군도 두 마리 있죠. 스톰 트루퍼 옷 입은 것까지. 그리고 여기도 포토콜 드로이드라고 하나요. 그렇죠? 드로이드 입고 까만색. 그리고 치스프 3PO. 오른쪽이 R2-Q5, 왼쪽이 R2-D2입니다. 피규어만 해도 어마무시합니다. 근데 이 피규어들이 못생겼잖아. 그래서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 똑같이 탁팀 총독만 해도 여기 보시면 오른쪽이 옛날 탁팀 총독. 왼쪽이 요즘 신 버전이에요. 훨씬 더 디테일해졌죠. 머리도. 이런 식으로 다스베이더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스베이더도 제가 하나. 오른쪽이 구 버전이고 왼쪽이 신 버전인데요. 여기는 그냥 열리면 헤드도 그냥 이런 식으로. 그렇지만 얘는 열리면 그렇죠. 안에까지 이렇게. 이렇게. 왕도도 여기는 조금 종이 재질이라면 얘는 이제 천재재로 좀 발전을 해 있고. 헤드 조형 자체도 구 버전보다 신 버전이 훨씬 더 좀 세련됐죠. 그렇죠? 더 크고 하면 또. 일단 피규어를 조금 꽂아보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냥 이거는 뭐 있죠. 얘들은. 막 꽂는 거 같죠? 맞아야 막 꽂는 거. 네. 일단은 뭐 제 마음대로 한번 꽂아봤습니다. 가장 먼저 위치 위에 좀 보여드려야 될 게 뭐냐면 이거죠. 시그니처 렌처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고 안에도 보시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기믹이 뭐가 복잡한 막 그 기어들이 들어가 있죠. 그게 어디서 조정하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를 이렇게 돌려주면 이런 식으로. 방향 조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돌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안에. 네. 네. 이렇게 병사들. 데스스타 트루퍼들까지 넣어놨고. 여기가 아래층을 먼저 보여드렸네요 제가. 위에 여기서 보시면. 죽음의 별 이제 파괴하는 그 행성들 막 시간 남기는 에피소드 4 마지막에 보면 이 장면들이 나와요. 그걸 표현을 해줬고. 살짝 이렇게 열 수 있어요. 이렇게 열어서. 이걸 뒤집어서 이렇게 있는 거. 뒤집어서 이렇게 넣어주면. 여기 아마 에피소드 4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레아 공주의 고향별이죠. 갈대란. 그거를 또 표현을 해줬고. 또 옆에 층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로얄가드들이 지키고 있는. 회의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회의장도 되어 있고. 회의장도 여기 그냥 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여긴 지금 이렇게 열면 안에 뭘 넣을 수 있게. 그렇죠. 이런 식으로 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4층 또 왼쪽에는. 아 그렇죠. 우리 캐럿. 레이저 업블이 있습니다. 요것도 여기서 요거 조정하면. 이런 식으로 조정이 돼요. 아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위에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그렇죠. 오 90도까지. 하하이 올라가고. 어허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타 올라가겠죠. 그렇게 해서 표현이 되어 있고. 4층 왼쪽에는. 여기 뭐 이게. 과학실 보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얘도 뭐 이렇게 일어나고요. 이런 식으로. 이것도 이제 스톰 트루퍼. 여기다 이제 꽂아놨는데 헬멧을. 얘네들이 이제 다 한솔로랑. 루크 스카이워커 했던 거. 남아서. 여기다 꽂아놓은 거예요.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마우스 드로이드도 있고. 3층 한번 보여드릴게요. 3층은. 이거 뭐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게 있죠. 요거를. 여기 요거를. 네 요렇게. 돌려주면 뭐가 되느냐. 바로 요 밑에. 문이 열려요. 아 그렇죠.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열차에서 보시면. 오 그렇죠. 돌려서. 문을 닫게 되어 있고. 여기도. 위에 요기. 얘를 여기서 들어주면. 어 여기 뭐 보이죠. 얘를 조금 돌려주면. 이런 식으로. 타이파이터 중에 어드밴스드 버전이라고 해서. H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건. 병사들이 타는 거고. 요렇게 약간 꺾인 거 있잖아요. 요렇게 있다가. 이렇게 꺾여진 거. 어드밴스드 버전인데. 요거는 이제. 베이더 형이 타는 겁니다. 다스베이더가. 요거를 조금 크게 키우는 것도. 제가 한번 가져와봤어요. 바로 얘입니다. 네. 얘도. 75150 제품의. 에이윙 파이터인가요. 걔랑 같이 들어있는. 그걸 지금 키우는 거. 똑같은 건데. 조금 지금 큰 버전으로. 어? 요렇게 돼 있으면. 맞겠네요. 그렇죠? 요런 식으로 돼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뭐. 이렇게 열어서. 다스베이더가 탈 수 있게 되어 있고. 작지만. 얘도 됩니다. 얘도 이렇게 열면. 음. 그렇죠. 실제로 다 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다스베이더를 여기 이제 태우죠. 어드밴스드. 하이파이터를 타러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제 내려가는 거. 어떻게 내려갈까요. 여기 옆에 보시면. 그렇죠. 요기. 요거 있죠. 레버. 레버를. 돌려주면. 내려갑니다. 호하하하하하하하. 신기하죠. 재밌죠. 네. 내려가서. 이 위태층을 이제 조금. 같이 소개를 해드리면. 얘네가 이렇게 뭐 잡아서. 그렇죠. 요런 것들을 뭐 잡아서. 옮길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옮겨주거나. 아니면 사람을 타는 걸 엘리베이터 기믹을 해 놓은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요렇게 붙여주면. 요런 식으로. 와. 표현이 되는 겁니다. 3층에 또 요쪽 섹션 보시면. 아 이거 아마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내용이죠. 이게 에피소드 6에 아마 나왔을 거예요. 헬퍼틴 황제가 루크 스카이워커의 그 포스를 알고. 데려오게 하죠. 다스베이더가. 자기 아들을 여기 데려와서. 다크 사이드로 들어오고. 돌아서 라고 했는데. 돌아서지 않아서. 헬퍼틴 황제가 루크한테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랬더니. 갑자기 부성애가 발동해가지고. 얘가 이거를. 여기서 들어서 던지자. 그러면 이 안으로. 와! 하면서. 아래쪽으로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떨어지면. 끝없이 추락하는. 그런 것들을 표현해 있고. 여기도 굉장히 디테일해요. 보시면. 얘네도 왜 막 싸우다가. 천장 까지고 마잖아요. 그런 것들. 변 무너지는. 요런 것들. 3층에 하나 더 남았는데. 여깁니다. 여기도. 굉장히 다양한 기믹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는 감옥이죠. 그래서 감옥에. 이렇게 들어가요. 감옥. 감옥 맞나요? 감옥을 표현해놨고. 굉장히 깊은 그. 터널을 표현을 했지만. 저 맨 안쪽은. 스티커입니다. 그냥 스티커. 요렇게 되어 있고. 여기 이제. 여기서 아마 처음으로. 레아 공주랑. 워크 스카이 워커랑. 한 솔로랑. 추바카랑 뭐 이렇게 만나죠. 추바카는 왜 저기가 다. 수갑을 차였지. 요렇게 있다가. 스톰 트루퍼들을 피해서. 여기 이렇게 문을 열고. 여기로 이제 빠지죠. 여기로 빠지면. 이제 어디로 들어갔느냐. 얘네가. 여기로 빠지면. 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기로 빠지면. 여기로 빠지게 돼 있어요. 와우 그렇죠. 루크도. 여기로 이제 들어가면. 요거 밑으로. 레아도. 빠지면. 그렇죠. 여기로 다 빠지게 돼 있어요. 여기가 이제 그. 장괴물 사는. 네. 여기죠. 그렇죠. 여기로 빠지게 돼 있고. 그래서 막. 얘네가. 드로이드. R2D2랑. C3PO가. 이 옆에서 이제. 이거 가지고 막. 열려고 막. 난리 브루스를 치잖아요. 그리고 여기 위에도.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닫히게 되어 있고. 이렇게.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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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시면. 감지 카메라도 이렇게. 얘네가 지금 어디 있나.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아까 빠졌어. 안으로 빠지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여기서. 이렇게 이걸 눌러주면. 좁아져요. 이렇게. 오우. 좁아지는 걸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오우. 요런. 요런 거. 막. 막대기로 여기 막. 꽂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와. 하면서 여기 꽂아주면. 이걸로 왜 버티잖아. 결국은. 이런 식으로. 2층. 이쪽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얘가. 똑같이 붙어있는 것 같지만. 얘는 이렇게 빠져요. 이렇게 빼면. 이렇게 쑥. 내려가요. 그냥 다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요 아래에서 요거를. 요렇게 올려주면. 이렇게. 뭐. 에너지 탁. 부딪히는. 그렇죠. 에너지가 딱. 뭐 어디. 올라가는 그런 느낌. 그리고 바로 여기입니다. 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아시죠. 레아공주랑 루크. 스카이워커랑. 이제. 밧줄 하나 메고. 탈출하는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스톰트로퍼가 여기 있으면 안 되고. 뒤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얘네가. 밧줄을 붙잡고. 둘이. 요런 식으로. 매달려서. 여기를 요렇게. 건널 수 있게. 되어있죠. 스톰트로퍼들이 여기 있으면. 만약에. 얘네. 이쪽에서 된다. 그러면은. 와. 이제. 반대쪽으로 이제. 요렇게 넘어가죠. 요런 것들을 이제. 표현을. 해줬습니다. 여기도 뭐. 아까. 엘리베이터를 내려보냈던. 네. 그 부분. 아. 여러분. 맨 아래쪽은. 섹션이 다섯 개네요. 그쵸. 그러면은 총. 1층까지 따지면 뭐. 14. 섹션까지도 되는 것 같아요. 캐론포. 이렇게. 레이저포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여기. 나갑니다. 요거. 조심하세요. 자. 요거 한번 열어볼까요. 살짝. 위를. 잡아주면. 이렇게. 튀어나가죠. 예. 맨 아래쪽. 이제 1층인데. 여기에. 요렇게. 요거 돌리는 거 있잖아요. 이게 다 엘리베이터로 이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쪽에 보시면. 요거 돌리는 거 있어요. 요거. 요거 돌리는 거. 이제 요걸 돌려줍니다. 요걸 돌려주면. 얘가. 올라가요. 오케이. 짠짠짠. 짠. 짠. 1층 지나서. 3층입니다. 3층. 올라와서. 4층에. 폭두기층까지 도착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한 칸 한 칸마다 정말 재미있는 기믹들과. 디오라마가 되어 있는 데스 스타입니다. 혹시나 스타워즈를 안 보신 분들이라도. 스파이더맨 홈커밍 보면. 우리 피터 파커 친구. 우리 네드가 이거 갖고 와서. 원래 계속 데스 스타 레고 조립하자고 하잖아요. 그게 이겁니다. 오늘도. 아주. 재미있는 레고. 한번 보여드려 봤습니다. 여러분 재미있게 보셨습니까?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